안녕하세요. 소스도 소스도 소스 소스 스크레인 소금 치즈 우유 헤마로 다진마늘 흡수 클레임 다같이 소금을 구워줬어요 다같이 소금을 넣어주면 소금을 넣어주세요 소금을 넣어줘요 소금을 넣어줘요 소금을 넣어줘요 좋아 안 보이시겠지? 금방 또 긴 편이에요 안의 나시는 굉장히 쫀쫀해요 쫀쫀해서 일부러 M사이즈 사고해요 방에 거울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색감은 굉장히... 깜찍합니다 깜찍합니다 어깨도 너무 애매하지 않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저녁까지 놀아야 될 때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속치마가 뚜껑은 편은 안에서 안에 속치마는 따로 입어줄게요 재질 자체는 굉장히 시원하고 디테일이 굉장히 귀여워요 제가 아저씨도 안에서 도움이 되었을 때 안마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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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자는 제가 너무 예쁘다는 후디로 바꿔서 하얀 색깔도 샀어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파져있습니다 그래도 초록색보다는 사이즈가 많아서 부담스러워요 난 부담스러워서 쉐이네 근데 이런 것밖에 없더라구요 하얀 옷들을 많이 추천해 주더라구요 이건 크로티인데 아까 계속 입고 있었던 크로티 지금 이런건데 지금 이런건데 아.. Nah.. 할머니 잘 god.. 아.. 아.. 그럼.. essa.. 처음에 누구도 치즈! 해서.. 그냥 가기 싸우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귀여워요. 색감은 지금 영상에 나오는 것보다 조금 더... 옆면도 너무 귀여워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건들을... 이게 촉이에요. 애플펜슬 촉. 진짜 사용하는 게 정품 리필싱인 거거든요. 이렇게 잡을 끼워보겠습니다. 사각사각?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이건 붙임이 되어있는... 침하에요. 검은색 침. 내 살이 너무 많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